안녕하세요 부자대인 매직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28일 저녁시간입니다 오늘 나누는 주제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FSS 어린이 금융스쿨 3기 참가자 모집합니다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이죠 해당 FSS 어린이 금융스쿨 2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인 것 같은데요 드디어 이제 3기를 모집한다고 하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금융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금융교육에 대해서 받지를 못했었거든요 뭐 초등학교에서도 저희 때는 이제 국민학교인데 국민학교 때도 그런 뭐 금융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교육과정에서 금융교육이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살아오면서요 가장 느꼈던 게 금융교육이 왜 빠졌나에 대한 의구심이었거든요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금융입니다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 그리고 금융 관련해서도 공부할 게 엄청난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금융감독원에서 채워주는 이런 교육이 생겨서요 벌써 이제 3기째 돌입하는 거죠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께서는요 만약에 자신의 자녀가 초등학생이거나 여기 있죠 초등 졸업 전에 꼭 알아야 17가지 금융주신인데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시청자 이게 추첨 선발이라서요 250명밖에 안 뽑습니다 그래서 꼭 해당 혹시나 자녀들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이라고 하면요 해당 FSS 어린이 금융스쿨은 꼭 지원해 주셔서요 애기들이 아이들이 꼭 부자되는 저희 채널이 부자되는 매직티비 아닙니까 부자되는 그런 교육들을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금융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배워놓으면 더욱 경제적 자유로 가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시죠 보면은 모토가 있는데 금융 전문가로 거듭날 금융 새싹 어린이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라는 부분입니다 바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요 보시죠 차근차근 알아보시죠 우선 금융감독원은요 FSS 어린이 금융스쿨을 개설해서 1주 1강으로요 초등학교 졸업 전에 꼭 알아야 할 17가지 금융지식을 지식을 섭렵하고 싶은 어린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라고 모집 공고를 냈고요 참고로 개요 보시면 용돈관리 소비의사결정 똑같은 내용이죠 저축과 투자 요즘 핫이슈인 투자입니다 그리고 신용 보험 등 17개의 주제에 대해서 17차시에 걸쳐 밀착 관리형으로 온라인 금융 수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참가 대상은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신청자 중 추첨 선발된 250명입니다 얼마 안되죠 학습기간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고요 과제 종류는 매주 읽기 미션이 있고 두번째 영상 시청 미션이 있고 세번째 체험 미션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제 검사는 온라인으로 제출한 과제물은 금융감독원 선생님이 직접 검사해서 과제 보완이 필요한 경우 피드백을 주는 밀착 코칭을 한다고 합니다 참 좋은 그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Q&A 코너입니다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Q&A 코너에 질문해도 되고요 그리고 금융감독원 선생님이 빠르고 친절하게 답해준다니까요 꼭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수 코너인데요 이것도 중요하죠 모든 학습을 할 때 복습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복습하는 시간이 실시간 줌 수업으로 2회 실시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선배라고 해야 될까요 2022년도 작년이죠 어린이 금융스쿨을 수료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음... 우선 한 어린이는요 금융에 대한 지식을 차근차근 배워보니 자신감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 분야 주제로 대화에도 제 생각을 어려움 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라고 정말 어떻게 보면 기특하죠 그리고 두 번째 어린이인데요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주옥 같은 컨텐츠죠 이런 컨텐츠를 통해 매주 빠짐없이 공부하니 금융 지식이 부족했던 제가 지금은 어린이 금융 전문가로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이렇게 당차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얼마나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신청 꼭 하시길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신청은 2023년 6월 28일 수요일부터요 오늘이죠 9시부터 7월 14일 금요일 17시까지입니다 잊지 마시구요 7월 14일입니다 이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 또는 아래와 같이 QR코드 있죠 QR코드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까요 꼭 접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추첨 경쟁률 보시면 2021년 1기 때는요 1.6대 1 그리고 2기 때는 무려 4배나 성장했죠 4.4대 1입니다 3기 때는 얼마나 높아질지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약인데 고집 대상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 250명 단 2021년 2022년 참가자는 참여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가 방법은 구글 폼에서 신청하는데 여기 QR 있죠 QR로 확인 그리고 지원서는 300자 내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방학 중에는 매주 학기 중에는 격주로 7회차 2023년 8월부터 내년이죠 내년 1월까지 걸쳐 운영한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요 교재 읽기하고 영상 시청 그리고 체험활동 한다고 합니다 선발 방법은 보시면 전국을 6개 지역으로 나눠서요 지역별 초등학생 수에 비례해서 추첨 선발한다고 합니다 선발 결과는 2023년 7월 18일 화요일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 공지민 선발자 개별 연락을 개별 연락을 한다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거 보시고요 문의하실 거 있으면요 여기 이제 금융감독은 금융교육국이거든요 023145에 5955 5966번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프로그램 참여자 혜택 보시면 중요하죠 첫 번째 이제 수업에 도움이 되는 초등 금융교육 표준교재를 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금융직업 카드 게임 및 용돈 기입장 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들의 소속감 고치를 위해서 개별 학생별로 활동번호를 부여하고요 FSS 프렌즈 기념품 소정의 선물도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인데 과제 완성률이 70% 이상을 달성한 어린이에게는요 무려 이제 금융감독 원장님이 수료증을 주신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수료 축하 선물도 보내준다고 하니까요 꼭 신청하시길 진짜 강국히 기원하겠습니다 진짜 진심 어리게 진짜 기원할 테니까요 꼭 접수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금융 전문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뤄가면 얼마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래는 이제 붙임으로 FSS 어린이 금융스쿨 세부 교육 내용입니다 어 여기에 이제 교육 주제로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금융과 의사결정이 있고요 네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편리하고 소중한 돈 두 번째 두 번째 후회 없이 선택하려면 선택 진짜 중요합니다 세 번째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금융회사 역시나 중요하죠 네 번째 소중한 개인정보 대한 부분 그리고 수익과 지출관리 어 총 다섯 개로 이루어졌는데요 섹터가 첫 번째는 계획적인 소비생활 필요합니다 용돈관리의 달인 달인이 돼야 되겠죠 세 번째 직업생활 탐구 아무튼 소득 소득 소득의 방법과 종류 그리고 돈이 되는 정보 구매의사 결정 시 정보의 중요성 중요하죠 그리고 물건 값을 치르는 수단 역시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 저축과 투자인데요 네 가지 섹터로 이루어져 있고 슬기로운 저축생활 저축의 장점과 다양한 방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축하는 좋은 습관 실제 통장을 개설하고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통장을 개설함으로써 저희 이제 용돈을 관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입출금 경험을 시켜주는 법 그리고 세 번째 만원이 만원이 아니야 시간에 따라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죠 인플레이션에 따라서요 그래서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들을 매입해서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투자 클라스 현명한 투자를 위한 태도 중요하죠 그리고 신용과 부채 관리 신용이 재산이죠 그리고 신용 관리는 어떻게 부채 의미에 대해서도 그리고 신용과의 관계 대해서 알려준다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가 느끼는게 어 예전과 같지 않죠 몸이 그래서 20대 때 그런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 진짜 중요하고요 은퇴도 설계해야 되겠죠 경계적 자유가 경계적 자유가 마지막 목표가 되어야 될 것 그러니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야지 이제 노년때는 진짜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가족들과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기다니 이제 위험 사례도 있죠 보험으로 위험을 철벽 방어하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옥 같은 내용이죠 아래는 모집공고 포스터니까요 제가 말씀 다 드렸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인데요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강국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사이라고 하시면요 이거 진짜 주옥 같은 그런 기회이지 않습니까 이 기회 꼭 잡으시길 그래서 250명 안에 뽑히시길 진짜 간절히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금융 전문가로 거듭나고 금융 새싹 어린이들이 우리나라를 이제 짊어지고 하고 개인적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 가면서 행복한 그런 자녀들로서 성장하면 우리나라도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금융감독원도 이런 취지로 이렇게 금융스쿨을 운영하는 거니까요 벌써 3기입니다 3기의 그런 행운을 잡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항상 믿고 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 유익한 컨텐츠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bio 고맙습니다 가족과 참여해줍니다 그리고